무 combinations 야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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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주야 절로 가 공격해~! 뻥! 야 근데 나 이거 기술 찍힐 수 있나요? 어 없구나 못 찍구나 아! 이거 20만 더 올려야 되네 아! 20도 올려야 돼 20을 더 올려야 정룡이 더 쎄져 아... 에이 젠장 에이 젠장 야아 마보아아 만업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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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을 말했으면 넌 소각이다 아니네 소각그 오우 아 얘가 쓰는거구나 이 기술을 아 얘가 이 기술을 쓰는거구나 너의 만화는 내가 훔쳐가겠다 내놔라 소각 부왕 어? 이게 진정한 막타? 막타 기모띠? 아따아따아따아따아따아따 어디로 가야되냐 근데 이제 길은 이제 길은 여기지 난 알고있지 좋아좋아 아마 여기가 조금 무서운 곳인걸로 알고있는데 근데 여기가 애들이 미친긋이 미친긋이 나온다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이씨 차로스 이 개놈새끼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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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장안한걸로 알고있는데 어? 나 저장안한걸로 알고있는 차로스 이 이런 젠장 이런 젠장 이런 젠장 이런 젠장 또 죽었어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또 죽었어 개빡친다 개빡친다 아 개빡친다 망했어요 망했다구요 망했으니 난 달린다 꺼져 꺼져 이것도 send 꺼져 함 아 동드 bun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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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ап GISM数 Bahseoo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오 쉐키마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하아앗 예스 나 전형 안했지 않았나 또 아씨 어 저장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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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저장했다... 다행이다 다행이다 잘할 수 있게 해 새 때리지마 새끼야 때리지마 새끼야 때리지말라고!! 야, 이것들아!! 아!! 앗 따아 mem Bong 따아... 아아... uh..미치근 으아 으어어어어어악 공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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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방 팀킬? 어? 방금 그 새끼 나한테 팀킬한 거야? 믿었던 믿었던 새끼한테 뒤진다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야야야야야야야 아 씨 예 예여어 예 야 이 꺼져 새끼야 꺼져 야 나 카자고 기를 그만하는 새끼들아 아 잠시만 야야 차로스 으! 으! 하어! 으! 으! 그만 때려 어? 그만 때려! 어디냐 치우 즈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 어 어 어 꺼져 이 새끼들 꺼져 꺼져 푸오오! 흐흐흐흐흐흐흐흐рев 홀로 감사합니다 아이 verw 빨리 나 갈꺼 ya 살려 으어어어억 가서 여기여기여기 야 근데 나 이거 드래곤사지를 어떻게 잡냐? 오 잠시만 설마 자네 저기구나 어먋..어..어..어..어 어먋,어머,어머하게 살아나네요 어먋,어머,어머하네요 어먋,어머하네요 어먋,어머하네요 뽕어억 탁 좋았어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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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! 아아아아아! 내 엎구리이이이이이잉 이 미칫 것들 야 이거 들어 야 이거 들어 내가 갈게 가겠다른데 왜 자꾸 막는거야? 가죠 가죠 이 새끼들어 가죠 가죠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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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어 뭐야 여기 왜 팔모가 뒤져있어 아니 백부장씨! 아니 백선생 왜 거기있는건가 자네는 백선생 자네는 왜 거기있는겐가 왜 거기있는겐가 싸우게나 야 백부장이랑 싸우네 여기 그래 천문대 열쇠 이거 먹으려고 온거지 밥은 먹고 먹고 가자 아! 이 개새끼야! 야 이 새끼야! 아이 이거 바로 용 나오네? 이거 이 현장은 바로 용이 나오는 현장입니다 그리! 도겸! 가자 아 앨런 야 앨런 뭐야 아 앨런 뭐야 방금 전에나 앨런이 적인줄 알았어 되네 왜 동행 아씨 나 들켰나? 어이씨! 잘 올수 이 개새끼야! 야 이 새끼야! 잘 웃으니 개새끼야! 야 이 새끼야! 그만 쏴줄껴 이 새끼야! 이 돌아있는 새끼들! 엄마 위에도 있네? 뽕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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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벗어! 미친 것들! 허허 정말 미친 것들이야 이거 정말로 미친 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저기에 있는 놈들이 너무 강력해요 저는 여기 숨어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? 이래서 이 전설 난이도에서는 근접을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더 미친 듯이 키워서 그걸 볼 수 있고 허 좋아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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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얼음새끼 뒤졌나? 앨런 잘한다 우리 앨런 잘한다 나와라 드래곤! 공격해! 뭐야 뭐야 내 드래곤 벌써 뒤졌어? 내 드래곤 벌써 뒤진 거야? 아 나 이거 써보고 싶다 쓸 수 있나? 350인데 어! 쓸 수 있네 쓸 수 있네 마나만 마나만 꽉쳐면 된다 마나만 꽉쳐면 된다 마나 꽉쳐 마나 꽉쳐 충분 먹어 됐다 뭐야 저 드래곤을 간다 야 전사단 해골기사단 공격하라 우리 해골기사단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골기사단들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하하 하하 활다 뻑뻑 사주거 그.. 근접패간 공격도 해주거 지리고 오죽어 야.. 근데 이거 이 서클렛이 최강이네 좋아 좋아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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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골기사단들 잘한다 잘하고 있어요 야 벌써 정리했어 벌써 정리 다 하고 있어 벌써 정리 다 하고 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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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무 흙수격자만 공격하면 된다 얘들아 일단 니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들은 내가 가져갈게요 어 얘가 갖고 있었네 아 얘가 전쟁 광 아 제가 갖고 있었던 거구나 에헤 얘들아 잘했어 얘들아 잘했어 이야 해골 병사단 개쩐다 와 지린다 이거 야 해골 병사단들 때문에 얘가 깼네 하하하 얘네 왜 또 여기 죽어있냐 미안하지만 나는 가브로스가 아니다 이 멍청아 난 니가 찾고 있던 사람이 아니야 왜 나한테 아는 척을 하니 당신은 누구여 알겠네 당신 친구는 뒤졌다 이새키야 좋아 수아 나는 윈터홀드 앱 마법대학 소속이다 오케이 후유유유유유유유 아 소환 50% 감소 아 맞네 그 먹어야 되는구나 50%만 감소되는 거 먹으면은 제로가 되려나? 아니야, 이건 아이템 창으로 100%를 만들어야 돼 아저씨 빨리 올라오는 걸 좋아 어? 빨리 올라오세요 아저씨 빨리 와아아 되게 느려 자빠지네 에, 지팡이 찾고 있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!!! 그래 자, 여기서는 불과 냉기를 가져서 한 개에 아 냉기해야 되나 한 번 발사해주고 두 번 발사해주고 세 번 발사해주면 됐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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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누르면 되겄네 좋아서 떨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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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나갔니? 더 가야되는구나 떨리고 떨리고 단추 겁나 누르고 단추 미친 듯이 눌러라! 비트에 몸을 맡겨라! 예! 됐군 나머지 하나도 비트에 몸을 맡겼어 음악 눌러 됐다 다했어요! 왜 이거 보고 윈터홀드에.. 아 저기 빛나는구나 여기 하나랑 여기가 빛나는구나 진정해 이 새끼야 진정 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 새끼야 마그네스 앤 룬 마그네스 앤 룬 마그네스 앤 룬 야 무시하지마 나도 대마법사란 말이야 이제 이제 이 퀘스트 거진 다 끝내면 난 대마법사가 될 수 있다고 빨리 말해 이 개시키야 빨리 빨리 지금 당장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난 내 니 대가리에다가 칼빵을 날리겠어 지금 내 옆에 있는 애가 좀 대마업사 비슷하단 말이야 싸울래? 빨리 말해 미안해 미안해 한 대치면 바로 승부 나는구나 미안해 미안해 그래 빠이 대할 일 끝났어 아니 어떻게 한 대 쳤는데 바로 반응하냐? 미쳤어 노래 미쳤어 진짜 어허허허 아니 죽방 한 대 그 약하게 쳤는데 갑자기 발 꺼내갖고 야 이 깨시키 하면서 때리니 와아 대단한 놈이다 대단한 놈 예... 아저씨 빨리 나오셨네 알겠어요 아저씨 빨리 가세요 예 제가 가는 길이 곧 길이죠 그래 맞아요 가겠습니다 예... 스카이리미로우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여기서는 바로 여기로 가면 되죠 윈터홀드 대학으로 좋아요 좋아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제 앙카노가 미친 짓 하는 걸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앙카노의 미친 짓을 보러 우리들은 떠납니다 윈터홀드 대학으로 야 이 새끼야 여기서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 안녕하세요 알아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없는 마법이 뭐냐 바로 불꽃 마법이죠 그러니까 불꽃을 여다가 꽝 쏴줘야 돼요 빨리 쏴 이 새끼야 됐다 야 앙카노 이 망할 놈의 새끼야 이 새끼가 또 야 마법단통에 와 얘 무적이야 뚫려 파워풀 어택 파워풀 어택 이제 우리들은 사보스를 만나러 가야됩니다 사보스 아렌 안돼 사보스 아렌이 죽어있어 앙카노다 앙카노다 그 개새끼가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윈터홀드 시가지를 보고하러 보호하자 보고하러 어 보호하러 야 윈터홀드 마법 어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 그 거니 가자 이것들아 나를 따라라 근데 괜히 나가갔다가도 뒤질들이 질럴거 같은데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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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네 그래 여기서 저장 좀 하자 괜히 나 또 갔다가 뒤지긴 싫어 앞에 구독 나왔는데 지금 누를 거예요 안 누를 거예요